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어제 후장까지 봤을 때 코스피는 2100선을 탈환하고 코스닥은 700선을 탈환하길래 생각보다 힘이 좋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이 좋은 시장이었단 말이냐라고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다우디스가 1.56%, S&P500이 1.66%, 나스닥이 3.03%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무역 정책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면서 별로 확실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원샷으로 끝날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시장에 인식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끌려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미국 패권주의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갖고 있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을 하고 미국에서 소위 이제 중국을 누른다, 중국을 아예 이제 패권 싸움에서 밀어낸다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판단을 하면 이 싸움 자체가 길어지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중국이 백기 될 때까지 이어지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얕아질 뿐이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패권 싸움이라고 본다면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좋다고 볼 것도 아니고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해도 당장 부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완외동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네. 그럼 위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좀 가늘고 길게 이어진다라고 전망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미칠까요? 이제 가늘고 가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길긴 길텐데 그래서 강약, 중간약. 크게 한 번, 얇게 한 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것 치고는 꽤 견조해요. 꽤 견조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정도까지 빠져서 그 다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자리였어요. 2010 정도 자리였는데 2010에서 2008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면 사실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더 매수짜리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에 비해서 힘 있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면 차라리 이 정도 트렌드 라인 하방 잡아놓고 다음에 한 2060선부터 혹은 2070 정도 되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2070 정도만 돼도 지금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지금 장에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실 거면 이런 섹터들을 일부 들어가시고 일부는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은 애들 중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놈을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고 실적, 펀드메탈도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단기 급락 나왔을 때는 단기로 세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빨리 뛰는 게 1순위예요. 무조건 빨리 뛰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때 삼성전자 얘기하고 하이닉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은 낙폭이 깊게 가져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주고 정말 반등을 줄 거니 바닥이니라고 확인을 하는 자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가는 거를 조금 섞고 그다음에 실적 있는 거 조금 섞어서 포트를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